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보냐? 저희 상상스퀘어에서 정말로 자부심이 넘치고 자랑으로 생각하는 66챌린지 프로젝트입니다. 이 66챌린지 프로젝트를 저희가 한지 꽤 됐거든요. 진짜 대박이에요. 저는 인생에서 모두는 진짜 모두가 한 번은 66챌린지 프로젝트에 참여해봐야 된다. 이게 혼자 하는 거랑 단톡방에 모여서 여러 명이 모여서 진짜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해봤거든요. 그 에너지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빈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66챌린지 영독단 영어독립365 저희가 이번에 66챌린지 카테고리가 뭐냐면 영어공부거든요. 이게 이제 내년에는 운동도 나올 거고 다양한 게 나온다고 제가 고대표님한테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66챌린지는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어느 정도로 좋냐면은 이게 홍보 영상이 사실상 이게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스터디언에는 아직 홍보 영상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커뮤니티 탭에 그냥 이렇게 사진 같은 거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독단 회원 영어독립단어 서비스 회원분들한테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봐서 이제 문자로 갔어요. 문자. 그 문자로 뭔가 전환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확률이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공식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기존에 참여했던 분들 재참여율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왜냐하면은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모멘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는 혼자서는 만들 수가 없고 여러 명이 모여야만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열심히 하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모멘텀으로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발짝 더 나가는 거거든요. 진짜 이게 어깨동무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참여율이 높고 효과가 너무 좋아서 실제로 지금 막 2,300명이 벌써 이미 참여를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홍보 영상이 올라가면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거거든요. 저도 그 방에 들어가 봤었는데 그 바이브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제가 오늘 좀 꿀정보 저희만 갖고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유해드릴 텐데 이것만 알고 가셔도 대박이에요. 66일 동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이제 66일 정도 하면은 습관이 된다. 이건 이제 사회과학 실험으로 많이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뭐 66일 한다고 해서 딱 습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습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뭐 어떤 분들은 30일만 해도 되고 40일만 해도 되고 어떤 분들은 100일만 해도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나중에 그게 희미해지고 그러겠지만 또 이게 반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7주차, 8주차 됐거든요. 벌써 습관이 많이 돼서 3, 4주차 때 진짜 가기 싫었는데 그거 넘기고 나서 계속 가니까 이제 안 가면은 불편할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그 이유를 좀 알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 DNA이 좀 박힌 것 같은데 저희 직원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한 달까지는 생각보다 많이 잘 버티시는데 한 달이 딱 되면은 거기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포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버틴 분들은 또 두 달까지 그래서 딱 두 달이 66일이 두 달 조금 넘는 거잖아요. 두 달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려면 66일까지 정도는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노력을 해도 인계점을 못 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반 이게 어떤 분은 30일 하시고 어떤 분은 66일 하신 거잖아요. 반했다고 해도 여러분 결과가 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계점을 넘은 사람들은 습관이 돼서 인생이 바뀌는데 그거 한 달을 마저 못 채워서 습관이 안 되니까 뭔가 계속 습관이 아니라 매번 노력을 해서 되게 힘든 거예요. 습관이 되고 나면은 힘든 게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모여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도 나왔기 때문에 이 악물고 한 달의 고비를 넘기고 66일까지 공부를 해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공부 주제가 뭐죠?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랑 영어 독립 365 책 어떤 것도 좋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인데 일단 영어 독립 365는 여러분이 책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소부화도 나왔는데 이것도 공부를 해보시고 아니면 거기 이제 고급어의 끊어 읽기 끊어 읽기랑 이소부화가 합쳐서 100개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정확히 안 세봤는데 그것만 66일 동안 이 악물고 해도 그러니까 1.5개 정도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하면은 공부 굉장히 많이 되죠. 그러면서 저는 저는 좀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여서 좀 자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는 워낙 진짜로 이렇게 가성비가 넘사백 울트라 초대박인 서비스가 있을까 1년으로 신청하면 1년으로 신청하면 한 달에 8,000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서비스 쓰시다가 아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환불하시면 쓴 만큼만 빼고 환불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1년 구독 서비스로 가는 것들은 환불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잊고 가는 거죠. 근데 저희는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요. 지금 영어 독립 신청을 해놓으신 다음에 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머님에 보고 이거 신청한 다음에 안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그분들이 신청해놓고 쭉 안 쓰면은 영어 비익 측면에서 유리하죠. 근데 저희는 그런 회사 되게 싫다니까요.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리텐션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독립 서비스는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게 여러분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굉장히 유명한 스탠포드 졸업 연설이죠. 여러분 3천 개 3천 개 이 악물고 3천 개만 외우시면 돼요. 이게 저희 단어 천 개 외울 때마다 그 커버 요리거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카테고리 글로벌 트렌즈, 비즈니스 이코노미 그 다음에 뭐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로 외우시면 되는데 3천 개를 외우면은 여기 나오는 스피치에 나오는 단어의 90%를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됩니다. 더 외우면 효율이 떨어져요. 일단은 3천 개는 이 악물고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이 테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연이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것도 스크립트를 렘아타이제이션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3천 개를 외우시면 87%, 87%, 87%, 거의 90%. 이 나머지 단어는 추측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때 제가 이거는 브런치 썼을 때 제프 베조스가 은퇴하면서 마지막 레터였거든요. 제프 베조스가 마지막 레터로 쓴 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3천 개 외우면은 91%, 91%, 91%. 그래서 3천 개까지 굉장히 빠삭하게 외우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단어를 여러분 진짜 뒤지게 열심히 외우죠. 그러면은 독해는 쉬워져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문법도 공부해야 되고 이제 문장도 보고 예문은 뭐 영어 독립에 뭐 진짜 먹고 죽을 만큼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장도 많고. 그러면서 그 퀴즈가 완벽해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초급, 중급, 고급 퀴즈가 있는데 그거를 진짜 오랫동안 영양 누적을 해서 개발한기 때문에 고급 퀴즈, 빈칸을 맞추는 건데 뜻없이 맞추는 게 있거든요. 이 정도 가시면은 퀴즈만 풀어도 실력이 됩니다. 그냥 진짜 환상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중에 굉장히 똑똑한 치과의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다른 공부를 안 해도 영어 독립은 해요. 너무 도움이 직관적이니까. 그래서 3천 개까지만 빠싹 외워서 단어를 진짜 빠꾸마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기술자고 엔지니어고 이 시스템을 서는 게 아닌 거지 영어 교육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재우 선생님. 통번역관을 하고 진짜 영어 실력이 넘사벽인 우리 김재우 선생님 책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저희 상상스키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거 읽어보시면서 아, 영어 공부의 전반적인 개론을 이해하고 사실상 이제 말하기 듣기예요. 말하기 듣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사실 저는 일단 읽기가 되면은 이게 진짜 돈 버는 거에 최고다. 읽기가. 부가가치가.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 중에 일정 부류는 미국에서, 영국에서, 외국에서 아니면 논문에 나온 것들, 영어로 써져 있는 것들을 번역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거기까지만 갈 수 있어도 진짜 준전문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너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누적 데이터가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들었을 때가 문제 풀이가 2800만 건인데 저희는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정교해지는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예를 들어 문가가 틀리는 단어가 많을 거고 이가가 틀리는 단어가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배경 지식이 비슷한 사람들이 더 잘 맞히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그룹들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퀴즈를 풀 때는 여러분이 더 모르는 단어를 확실하게 던져서 그거 모르면 절대 못 넘어가게 합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데이터가 점점점점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유리한 구조고 그냥 넘사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회화를 잘하고 싶은 분들은 최근에 업데이트 됐거든요. 저희가 무려 영화를 3만 개의 스크립트를 레마테이저션으로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로 날의 비를 4천 개인가를 세웠을 거예요. 제가 그 개수를 까먹었는데 그 날의 비를 세워나갔고 그것만 여러분이 이제 비기너 영화라고 써 있거든요. 그거 중심으로 이 단어를 외워놓으신데 왜? 말 그대로 영화에서 말로 나온 단어예요. 진짜 회화에 실제로 많이 쓴 단어죠. 그래서 실제로 동화에서 뽑은 우선순위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에서 뽑은 우선순위 영화에서 뽑은 우선순위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이코노미에서 뽑은 우선순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쪽으로 외우시면서 한 5천 개 외웠다? 그러면 저는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5천 개까지 외웠었으면 만 번까지 가지 가지 마시고 또 다른 카테고리를 5천 번 외우세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조금은 다르지만 상위는 결국엔 우선순위만 다르지 2천 번까지는 중복이 많거든요. 그럼 저절로 복습이 되면서 다른 카테고리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를 또 학습하게 됩니다. 그냥 완벽해요. 그냥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STT로 스피치 투 텍스트로 해서 말하기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그레이드 언젠가 더 할 예정이에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은 단어만 뒤지게 외워도 읽기는 떠듬떠듬 되기 시작한다. 영어 독립 베타 서비스 방에서 영어 독립 단어 베타 서비스 방에서 아예 독해를 못하던 분들이 2, 3천 개를 외우니까 그냥 어? 아 옛날에는 내가 그냥 진짜 이거는 뭐지? 그냥 하얀 거는 배경이고 까만 거는 글씨인가? 이 정도였던 분들이 단어만 그냥 1대1로 한글 뜻으로 외웠는데도 영어 독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구글링을 하시는 분이 생기셨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완벽하죠? 66챌린지 플러스 영어 공부 그냥 완벽합니다.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하시면 어느 순간 영어 정복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걸 할 수 있다? 그냥 뭐 넘사벽이죠. 이거는 저희가 노하우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냥 자신감이 넘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보다가 또 안 되거든요. 다음에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어디 안 도망가니까 항상 열려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저희랑 같이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독립 같은 건 데이터가 다 남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뭘 못하는지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뭘 알고 있냐? 이게 몇 번포거든요. 이 몇 번포 이해가 어려운데 상위 20%의 단어가 80%의 빈도를 차지하는 건데 똑같은 몇 번포지만 그 비슷한 우선순위도 한국인이 더 많이 틀리는 데이터가 굉장히 잘 쌓이고 있어서 나중에 이거는 영어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똑같은 단어를 공부해도 이 단어는 한국인들이 더 약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해주자. 그래서 하에 그냥 우선순위를 싹 다 그냥 아주 씹어먹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꼭 해보십시오. 영어가 안 늘 수가 없고 뭐 이거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66챌린지도 너무 좋고 그렇게 해서 하나 습관이 쌓아야죠. 자신감이 쌓입니다. 자신감이 쌓이면 다른 거 66챌린지 운동도 가고 독서도 가고 전공 공부도 가면서 이게 인생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양한 카테고리로 진짜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머니맵이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죠. 투자 좋아요. 병렬로 생각하세요. 일단 능력을 올리세요. 능력을 올리려면 생산성을 올리고 어떤 여러분이 지적으로 뭔가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이 있죠. 그 다음에 뭔가 여러분들이 모멘텀이 커지고 점점 익숙해지죠. 그럼 학습 속도도 더 올라갑니다. 무조건 66챌린지 많은 분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해서 다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함께 어깨동무하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